신명기 1장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이 알아봐 광야, 곧바람, 도벨, 아반, 하세로, 디사합 사이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거쳐 가데스바네아로 가는 데는 11일이 걸립니다 40년째 되는 해, 11째 달 1일에 모세가 요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때는 해수본에서 다스리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시원을 물리치고 아스타로스에서 다스리고 있던 바산 왕옥을 에드레이에서 물리친 후였습니다 요단강 동쪽 모압의 영토에서 모세가 이율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진영을 철수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들어가라 아라바와 산지들과 소쪽 산 아래 평지와 그 남쪽과 해변을 따라 사는 모든 이웃 민족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땅과 해바눈으로 저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가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들어가서 요하께서 맹세하면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들 뒤에 계속돼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 수를 늘리셔서 너희는 오늘 하늘의 별들만큼 그 수가 많아졌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를 천배나 늘려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짐들과 너희가 다투는 것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너희 각 지파에서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답했다 당신 생각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 지파에서 현명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너희를 다스린 우두머리로 세웠다 천부장들, 백부장들, 오십부장들, 십부장들과 지파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의 사건이든 너희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잘 듣고 공정하게 심판하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나른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 가져와 듣게 하라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허랩산을 떠나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향했는데 너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화라고 무섭기 짝이 없는 그 광야를 거쳐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에 다다랐다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러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그러자 너희 모두는 내게 와서 말했다 정탐꾼을 아모리 땅에 먼저 보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우리가 갈 그 성들이 어떤지 보고 돌아오게 합시다 그 생각은 좋아 보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열두 명을 뽑았다 그들은 길을 떠나 그 산지로 올라가서 예수골 골짜기가 들어가 그곳을 정탐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과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보고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아모리 사람들을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 형제들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다 성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소사했다 우리는 거기서 안학 사람들마저 보았다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문 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분이 너희 여정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가 진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이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진루하시고 위험있게 맹세하셨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발길이 다운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너희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게도 진노하며 말씀하셨다 너 역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보지 않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를 격려하여라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 그 어린아이들 곧 아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뒤돌아 공의 길을 따라난 광야를 향해 가라 그러자 너희가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산지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무기를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로 올라가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적들에게 지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역해 교만하게도 그 산지로 행진해 올라갔던 것이다 그 산지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를 찾다 그들은 너희를 벌떼처럼 쫓아냈고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너희를 모조리 쳐서 쓰러뜨렸다 너희는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울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오는 것을 돌보지 않으셨고 너희에게서 길을 막으셨다 그리하여 너희가 여러 날을 카데스에서 머물렀고 너희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10년기 2장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 홍의 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갔다 오랫동안 우리는 세일 산지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산지 주변을 돌아다닌 지 오래됐으니 이제 됐다 이제 북쪽으로 가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임에서 자손들의 영토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새의 산지는 내가 예서에게 주었다 너희는 돈을 내고 너희가 먹을 음식과 마실물을 얻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활한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형제인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떨어져 지나가게 됐다 우리는 엘락과 에시온 개별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에서 방향을 받고 모합 광야 길을 따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합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를 롯 자손들에게 주워갖게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에민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힘이 세고 수가 많았고 안악 사람들만큼 키가 컸습니다 그들은 안악 사람들처럼 르바인 사람들이라고 불렸지만 모합 사람들은 그들을 에민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세일에서 살았는데 에서 자손들이 그들을 쫓아 냈습니다 에서 자손들은 마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정착한 것과 같이 허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일어나 세례 골짜기를 건너가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건너갔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례 골짜기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세대의 모든 군사들은 다 진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이 진영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셨던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이 모두 죽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는 아래 있는 모합지역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안 먼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면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히 다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안 먼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워갖게 했기 때문이다 그 땅 또한 루바임 사람들의 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곳에 루바임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 먼 사람들은 그들을 삼수림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었고 안악 사람들처럼 키가 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안 먼 사람들 앞에서 멸망시키셨고 안 먼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에 살고 있던 에서 자손들 앞에서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것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늘날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들이 가사에까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던 아위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아로는 골짜기를 건너라 보라 내가 너희 손에 베스본 왕이 나머리 사람 시원과 그 나라를 주었으니 이제 그와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바로 이날부터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 듣고 벌벌 떨며 너희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베스본 왕 시원에게 사자들을 보낸 화평을 요청했다 우리가 당신 나라를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큰 길로만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파십시오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 해주면 됩니다 세일에 살고 있는 애서의 자손들이나 아래 살고 있는 모합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당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수본 왕 시원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원의 성질을 강평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셔서 오늘날 그분이 하신 것처럼 너희 손에 그를 넘겨주시려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고하라 내가 시원과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시작하여라 시원과 그 모든 군대가 우리와 싸우려고 야수로 나오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성들을 손에 넣었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우리는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한 그 성들에서 가축과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했다 아르노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에 있는 성에서부터 길라세 이르기까지 어떤 성도 우리가 치지 못할 만큼 강한 곳은 없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너희는 암원 사람들을 땅이나 약복 강가에 땅이나 산지에 있는 성들은 침립하지 않았다 10편 59편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내게 맞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피 묻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벗어서 그들이 내 영혼을 해치려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내 범죄 때문도 아니고 내 죄악 때문도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모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들은 나를 보고 벼르고 있습니다 주여 일어나 나를 도우시고 보살 때 주소서 오 여호와 전문하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일어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증거라소서 악한 반역자들을 가엾게 여기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녁이면 돌아와 개처럼 지지며 성을 돌아다닙니다 그들이 그 입에서 토해내는 것을 보소서 그 입술에서 칼을 토해내며 누가 듣겠느냐라고 합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고 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코웃음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요새이시니 내가 그 힘을 보고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가엾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향해 내가 바라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 내 방패이신 요하여 그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그러면 내 백성들이 잊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끌어내리소서 그 입의 죄와 그 입술의 말로 그들이 뱉어내는 저주와 거짓말로 그들이 교만할 때 사로잡게 하소서 주께서 진노에 그들을 없애시되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야곡을 다스리시는 것이 땅끝까지 알려지게 하소서 셀라 그리고 그들이 저녁이면 돌아와 개처럼 짖으며 성을 돌아다니게 하소서 그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배가 차지 않아 우르는 거리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주의 능력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침에 주인 신실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는 내 산성이시며 고통당할 때 내 피난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 내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산성이시며 나를 극렬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이십니다